Hello everyone. Welcome to Weather English. I'm 지영 and thank you all for joining the show. 안녕하세요. 최지영입니다. Weather English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전에 이런 표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today. 라고 기억나세요?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today. Hi, 오늘 몸이 별로야. 오늘 뭔가 좀 찌뿌둥해. 라고 말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정리했었는데 기억나시는 분도 있고 이제야 아 하는 분도 있고 여전히 저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나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렇게 날씨와 관련한 단어가 들어가는 그래서 기분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럼 오늘도 쉽고 재미있게 신나게 시작해 볼게요. Let's start the show! 이런 표현으로 시작해 볼까요? He has a face like thunder. 무슨 뜻일까요? 천둥 같은 얼굴을 지니고 있다. 우르릉 쾅쾅 천둥 칠 생각을 하니? 맞아요. 몹시 화가 난 것 같아 보일 때, 기분이 언짢아 보일 때 쓰는 표현인데요. thunder 가 들어가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됐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그는 화가 많이 난 것 같아 보여. He has a face like thunder. Good. 그럼 이번에는 이런 표현해 보죠. The test today was a breeze. 오늘 시험은 breeze였어. Breeze는 가볍게 부는 기분 좋은 바람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쉭 지나간 아주 쉬웠어 라는 뜻으로 쓰인 거겠네요. The test today was a breeze. 오늘 시험은 아주 쉬웠어. 쉽게 지나갔어. 이런 느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주 쉬웠어.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흔히 요즘 학생들이 쓰는 말로 껌이었어. 라고 말할 때 쓰는 표현. 예전에 정리한 적 있는데 기억나세요? 오늘따라 자꾸 과거를 들춘다고요? 반복 학습이야말로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니까요. 그리고 마침 또 같은 표현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완전 쉬웠어. 라고 말할 때? 그렇죠. 우리말로는 껌, 영어로는 케이크 한 조각. A piece of cake. 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럼 오늘 시험은 완전 쉬웠어. 라고 해보면 The test today was a piece of cake. The test today was a piece of cake. 좋습니다.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I'm on the cloud nine. I'm on the cloud nine. 흠, 나는 9번 구름 위에 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어쨌든 구름 위에 있는 거니까 기분이 좋다는 뜻일 것 같다구요. 빙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날라갈 것 같을 때 꼭 뭐 그렇게 날라갈 것 같을 것까진 아니어도 아주 엄청 기분이 좋을 때 쓰는 표현인데요. 단태의 신곡에서 쓰였던 표현이 지금까지도 구어체에서 쓰이고 있는 형태라고 하네요. 말 그대로 행복의 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땅에서부터 구름이 아홉 개까지 올라갔으니까 그야말로 천국 바로 아래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행복의 절정,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상태를 on the cloud nine, 나 기분이 너무 좋아 라고 할 때 I'm on the cloud nine. I'm on the cloud nine. 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날씨와 관련한 단어가 들어가 있는 표현 더 살펴보죠. 이번에는 누군가가 come rain or shine 이라고 말했다면 무슨 뜻일까요? 비가 오거나 혹은 햇살이 비추거나 전혀 고민할 필요 없으세요. 지금 머리에 떠오른 그 생각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come rain or shine 은 뭐든 상관없이 라는 뜻인데요. 문장으로 살펴보죠. 나 내일 떠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라고 말해볼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는 come rain or shine 쓰시면 되고 나 내일 떠날 거야 는 아주 확실하게 마음먹은 확정적인 미래의 일이니까 그냥 진행형 문장을 쓰시면 되겠네요. 그럼 다 됐는데요. 해볼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내일 떠날 거야. I'm living tomorrow morning come rain or shine I'm living tomorrow morning come rain or shine 마지막으로 이런 표현 하나 정리하고 마무리할까요? 혹시 Indian summer 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Indian summer는 어떤 여름일까요? 아니면 여름처럼 느껴지는 다른 계절일까요? 흠, Indian summer는 가을인데 갑자기 더운 날씨가 나타날 때 혹은 한동안 더운 날씨가 지속될 때 쓰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짜 여름이죠. 왜 이 가짜 여름에 굳이 Indian 이란 표현을 쓰는지 궁금하시죠? 전에 go Dutch 라는 표현할 때 Dutch도 좋은 뜻으로 쓰는 건 아니라고 했었는데 기억나시죠? 마찬가지로 Indian도 예전에 아메리카 대륙 개척 당시에 백인들과 원주민들 사이에 거래해서 많이 속았었다고 해요. 그래서 또 야만적이라고 무시하던 습관도 있었고요. 이 Indian 이라는 단어를 가짜라는 뜻으로 쓰게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Indian gift 라고 하면 담래를 바라고 주는 선물 이란 뜻으로 진정한 의미의 선물이 아닐 때 쓰는 표현이 되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이렇게 머리에 쏙쏙 잘 들어오는 쉽고 매우 유용한 영어 표현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the show and see you all next week.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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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